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끼리 마이크로 하는 소리는 저희 인이어에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지 언니가 그렇게 카메라에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째쭉 안 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츠의 아이씨 사전 녹화 끝났습니다. 우리 내일 진짜 좋은 모습으로 볼까요. 우리가 멋진 모습 꼭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관할 준비하세요. 내일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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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츠. 이츠부죠?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데뷔했던 데랑 똑같은 데 사니까 신기하다. 완전 똑같은 대기실에. 우와 되게 풋풋하다. 정말 풋풋이 되게 예쁘다. 석지해. 성을 매력 말해줄게 했는데. 리아가 분위기 여신. 청순 큐티 촬영. 컨셉 장애인. 리아는 멋부면. 멋부면 리신. 바비 인형.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내 건가? 바비 인형 누구 비하여. 바비 인형 이거 내 물이지. 내가 마시면 되지. 누구야. 저기다 그럼 이름 써놓으면 약간. 먹으면 될 수 있는 거야? 가드 쪽스. 가드 쪽스. 와. 와. 첫 팬 쇼패스. 잊지 잊지 달성. 제가 굉장히 데뷔 쇼패스. 잊지 잊지에서 보니까. 다들 문이어가지고. 문이어 잘하기도 하고. 장면이 있더라고요. 뭔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너무 감사해요. 미지 여러분이 앞으로 오고 가도 돼요? 안녕. 5명. 오늘 수고했고. 내일 2명. 우리 잊지 잊지 날자. 가자. 좋아요. 우리 이제 쉬울 거니까 밑으로 할까? 잊지 잊지 날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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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쇼패스 잊지 잊지에서 여기 노란색 티셔츠 입고 성적도 예전한 것 같아요. 똑같이. 맞아 맞아.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내가 쇼패스 성공하고 같이 해. 시작. 쇼패스. 안녕. 안녕.